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부동산의 틈새 상품이라고 불려왔던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하락세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2008년 같은 경우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었거든요 근데 2009년에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심 지역 안에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또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형 건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는 사실 내부에다가 생산시설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식산업센터는 이런 생산시설을 갖출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탭지지구에 들어와요 그래서 기존의 공장에 비해서 면적이 좀 적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자체라든지 정부 공공기관에서도 지식산업센터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놀고 있는 낮에 지의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수 있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일반 공장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지식산업센터는 삼정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도 공급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보통 신도시라든지 택지지구를 개발하는데 100% 아파트를 짓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고 또 이른바 자족기능확충이라는 명복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을 합니다 특히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선호를 한다고 해요 수도권 지역에는 과밀 억제 지역이라 공업지역을 설정이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산업단지를 짓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명박 정부에서 법률 개정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일반 주거지역에 공급할 수 있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의 지식산업센터가 폭증을 했던 것이 이 시기 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수도권의 규제 완화를 한 그런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의 지식산업센터의 매매 건수가 628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전년에 같은 기간을 대비를 해봤을 때 전년에는 1133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감소에 대한 율만 봐도 절반에 가까운 한 44%, 45% 정도가 감소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또 거기에다가 앞으로 공급 물량들은 어떻게 됐냐 공급 물량들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신규 승인 그리고 등록 건수가 2020년대는 1212건 그리고 2021년에는 1282건 2022년에는 1464건으로 집계되면서 매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급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사실 지식산업센터가 저금리 시대의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 때문에 이자가 불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규제에 대한 인센티브가 13대책 이후로 주택시장의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수익성이 전혀 보장이 되지 않고 수요들이 상당히 이탈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도권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평택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되고 있고요 또 광교 지역에 있는 곳들도 신도시잖아요 이곳에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되고 있어요 근데 서울은 안전한 지역이냐라고 봤을 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대표적인 공업지역을 보면 가산동이 있는데 가산동에서도 지금 일종의 할인 분양 형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곳의 시행사에서 공급가액의 한 6% 정도를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원을 해줘야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이게 할인 분양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수요들이 이탈하고 이런 할인 분양들이 나타나고 추세가 좋지 않다 보니까 거래량도 계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지난해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시내 지식산업센터의 매매 거래가 한 93건 정도 됐었는데 지난달에는 23건으로 5%가 줄어든 거예요 거래량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상당히 투자자들한테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과거만 해도 상당히 지식산업센터가 인정을 받았던 이유와 수요가 많이 있었던 이유 자체는 보유를 해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다라는 이런 장점들이 있잖아요 보유세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이 좀 없다라는 점 그리고 입주 기업 대상으로 봤을 때는 취득세도 50%도 경감을 했죠 그다음에 재산세도 37.5% 감면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인센티브가 있었었는데 이런 인센티브가 주택시장의 인센티브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큰 이점으로 작용을 하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분양가의 한 80%까지도 대출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고려를 해봤을 때는 80%라는 대출을 받는 게 긍정력이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투자시장으로 봤을 때는 대출의 크기 그다음에 부채의 비율을 키우면 키울수록 투자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들의 인기가 당분간 좀 끌기는 어렵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기존에 앞에 영상에서도 봤듯이 생활형 숙박시설도 같이 시장 흐름과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되는 요인하고 상당히 좀 닮아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금리 시장 그다음에 주택시장의 인센티브가 작용이 되고 있는 그런 시장 그리고 여윳돈들이 상당히 조금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도 발생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투자를 신중하게 고려를 할 그런 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투자에 대한 방향성들을 짚어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내가 이 투자에 대한 방향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들의 상담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들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들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연락을 편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 남순77 개님의 미래에 맞서라 죽 Vaso 끌니